새해 첫날 추위는 주춤했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는 해소가 되겠지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부쩍 더 추워지겠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 옷차림 각별히 따뜻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도 계속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는데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내륙지역은 약간 더 높겠습니다. 영하 4도선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은 4도, 밀양과 거제는 5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부산과 양산은 6도, 김해는 5도가 예상돼서 오늘보다 낮겠고요.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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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